11월 모의고사 전반적으로 못 본 학생은 개념적인 정리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는 것도 바쁘니까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 배울 때 정말 딱 머릿속에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가슴으로 느끼면서 저장해둬야 돼 그럼 잘 안 까먹거든요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보면은 그러니까 점수가 좀 낮은 학생들은 개념 정리가 다시 제대로 잊어버린 거지 딱 내심만 하고 그냥 버린 거니까 그렇지 않은 공부 습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는데 딱 21, 20번이죠 20번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 해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2학년 올라가게 되면 2, 3학년 올라가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30번이 좀 어려웠죠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려웠는데 과거의 수능에 대한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좀 한 것 같아요 30번도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좀 공부해두면 돼요 솔직히 공부를 조금 내가 성적이 낮은 학생은 21번에 대한 아이디어는 되게 중요해요 30번도 중요하긴 해 근데 거기보다는 다른 개념 정리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옳다고 봐요 일단은 이런 어려운 거 들어봤자 해설 들어봤자 지금 들어봤자 기억에 막 남고 그러지 않아 언제 하냐 기말고사 끝나고 한 번 더 정리할 때 그때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반적인 그런 평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16번부터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시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이고 부피가 108인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그림 그려봐야지 그냥 대충 한 번 딱 그려보면 직육면체를 딱 그린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6 어디예요? 나도 몰라 그냥 잡아 이렇게 6 그럼 분명히 이런 길이도 있고 이런 길이도 있겠지 직육면체었으니까 자 그러면 부피가 몇이야? 108이에요 부피가 108 부피 어떻게 구해? 그냥 구하면 되잖아 부피는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 하시면 되는 거지 다시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 하시면 되는 거지 부피는 6xy 이게 몇 나온다 그랬던 거야? 108 나옵니다 이걸 준 거지 나한테 그럼 xy 값이 나온 거죠? xy는 신발 이렇게 나오려나요? 신발이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근데 문제에서 또 구하는 거 살짝 보니까 두 번째 대각선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네 대각선 길이 자 우리 직육면체에서 대각선 길이 구할 수 있지 중학교 때 바로 나왔던 거니까 대각선 길이는 너에서 너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럼 사실상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딱 이용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그 결론은 뭐야 이 길이가 너 제곱 떡이 너 제곱에 루트 씌우는 거지만 다시 이 길이 구하는 건 너 제곱에 너 제곱 더하는 거니까 그 루트가 빠지게 되어서 우리 전체 루트 이렇게 가고 6제곱 6제곱 36이라 쓰자 36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하는 게 문제냐면 최소값을 구하시는 게 문제예요 이거의 최소값이란 이야기는 당연히 우리 루트 안의 값이 최소가 되면 되고 여기서 관심을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 항상 누구누구의 최소는 앞에 있는 놈이 최소가 되면 되고 걔를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야 기본은 일단 한 문자 정리해요 한 문자로 정리해서 뭘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 근데 얘를 지금 상태에서 한 문자로 정리하기는 좀 힘들지 왜? 한 문자로 정리한다는 얘기는 y 대신에 누구? x분의 신발을 대입하면 되는데 그걸 들어가게 되면 x제곱 뭐야?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프를 그리기 힘든 거지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어 그러면 또 이제 1학년 상에서는 딱 두 가지 정도의 느낌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관점에서는 뭐가 있어? 양수 조건이 있는 한 양수가 보장되는 한 양수가 보장되는 한 그렇지 그렇지 산술 평균 기압 평균지 크게 보면 이렇게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함수의 특징을 고려한 최대 최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꾼 다음에 정리하기 좀 힘드니까 바로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나는 곱 이런 게 보이는 거지 곱이 보인다 이런 거지 그리고 누구에 대한? 합에 대한 이야기구나 곱과 합에 대한 최대 최소 그런 이야기는 바로 산술 평균 기압 평균 이야기니까 양수 조건도 당연히 맞지 36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여기서 너한테 산술 평균 기압 평균을 쓸 거야 산술 평균을 그러면 36 더하기 2루트 두 개를 곱하는 거죠 두 개를 곱해버리시면 x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어차피 이거는 원래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지면 절대값이 붙지만 xy 모두 다 양수죠 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오시면 되고 우변은 이게 몇이었냐면 이게 왜셨어? 신발이었지 2루트 이게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이게 신발이었으니까 36 플러스 2루트 신발 이렇게 나오려나요? 2루트 신발 2루트 신발 2루트 신발 2루트 신발이 아니라 2 곱하기 신발 루트는 제곱이랑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이거는 결국 36 곱하기 또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여기 안에 또 누가 있는 거야 밖에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가 딱 들어가시면 되죠 따라서 루트를 딱 벗겨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그냥 6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루트 신발 3루트 신발